가자 리스트 레이트닝 소심하게 소심하게 어딨어 소심하게 몇 개만? 세 개만 4렙짜리 4렙짜리 아 안나오나요? 깨진 조각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깨진 조각도 진짜 안나오는구나 없어서 안될거 같은데 아 깨진 조각은 두 개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두 개만 아 마일리지 안되나? 4개 있잖아 어 어이구 어우 버려 버렸네 말리지 않다나? 두 개만 못하나? 아 깨진 조각이 있으니까 아 하나 부족하다 가자 두 개만 먹자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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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 이게 깨진 조각이 나오네 여기서 아 참 아 최악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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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무슨 반지야?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야 그래도 3렙짜리 좀 받을 수도 있겠다 듀타빌리티 아니야? 듀아빌리티 아 듀아빌리티 아아 1800만원 2800에 팔렸는데 1800만원 올리면 어떡하냐 금방 1500만원 올려야겠다 아아 Speaking alive Ey이 umin